이거 간장이야? 이거 간장이야?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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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cessible 간장 오늘 Barely ты Sen č 그래서 간장 간장 편식 끼치는 스푼 이용하셔도 크림이랑 컵이랑 같이 드시면 되세요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더 오래 먹어야지 오빠가 이거 진짜 싫어하는 거잖아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 많이 먹으세요 뭐예요? 뭐 있어요? 그런거 있어요 근데 여름에 다 먹으러 가고 싶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뭘 어때? 먹으러 갈까? 먹었어요? 천천히 먹으러 가야지 그 새롭게도 착하니까 아.. 그것도 괜찮지 그럼 구이마루도 맛있어? 응? 이거 다 먹었네 다 먹었네 이제 먹었네 그냥 먹었네 나 먹었네 잘 먹었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이 되는거 하나 그냥 먹었네 맛있게 먹고싶은거 조금 더 먹었네 맛있게해서 먹었네 맛있게 먹고싶은거 맛있게 먹었네 어머나있어. 근데 그 입 끝이네? 어, 그러네. 조그만! 오랜만에 밖에서 술 마시니까? 응. 시켰으면 안 될 뻔했어, 맞지? 맞아, 맞아. 대단해졌는데? 대단해졌는데? 맞지? 봐봐. 사진 찍어줄게. 어때? 좋은 생각이야. 무슨 무슨 씨야? 대단하네. 등장한거에 오신 것을 잊은 유리카. 사비스완을 어디에 받는 거야? 오, 맞아. 그래? 대단한거야 그거는 저 내가 편해? 이거 뭔가 갑자기 떡하구나 앉아서 페달을 밟으면 돌아가는 전기 자전거다 어 충전이 시작됐어 이게 더 쉽네 어 보여? 그것이 알고싶다 하네 아 그것이 알고싶다 하네 맛있겠다 응 밤에 기침 너무 많이 해서 고기도 잘라야 돼 내가 잘라줄게 소리를 좀 풀어줄게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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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그냥 완벽한 물 하나를 선아 뺄게 대단해 괜찮았어? 합시다 이거 나가서 어떡하지? 대단해? 큰 걸음이야? 큰 걸음을 타는 거야? 큰 걸음을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좀 더 완벽하게 돌려야 돼 아쉬워? 한 번 더 돌렸지? 그러네 있어서 가볼게 이 정도는 자라야 될 것 같은데?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칼 진짜 잘 잘린다 응 여덟으로? 맞지 안 상하고 응 고기도 그렇게 보관하니까 진짜 오래가더라 맞아 그래서 다시 잠시 뺄라 간을 다시 숙소 요거는 안전achi 너무 광고 다진마다 수고해서 뭔가 똑같은 거 같은데? 얘가 더 길어었까? 네, 얘가 더 길어었 귀여워 자세가 되게 족제비같은데? 와 대빵 크다 둘이 연애하고 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? 여기 뜨린다 안 돼 어? 그러네 완전 줄었어 맞지? 이런 뼈도 제법 많이 불어요 맛있어 한 번 더 잘라야 돼 아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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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Snapdragon ο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